우리 아우 아침부터 뭐하고 있니? 오 노래 듣고 있구나 매점을 매점을 못 좋아 아니 지금 너 33개월 아니에요? 1949년 현인 선생님 노래인데 아니 그러니까 70년도 노른데 미점을 미점을 못 좋아 못 좋아 소울이 있어 화호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몰라. 오늘 화호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어. 무슨 날인데요? 이벤트! 기다려봐. 아빠, 이벤트 준비했어. 뭔 날이지? 생일인가? 천일 축하합니다. 천일! 천일 축하합니다. 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천일 축하합니다. 박수! 다 세게! 다 세게! 오늘이 화호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천일째 내린 날 천일 동안 아프다. 아프다. 혹시 썼나 혹시 해요 힘든 건 없었나 진짜 그 천일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했겠죠. 괜찮아요 우리 해요 이쁘게 더 클 거예요 우리 천사 같다. 이대로만 자라나오. 슈퍼맨이 돌아왔다 339화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하우가 좋아하는 레이 천일을 기념해서 하우가 좋아하는 거 잔뜩 준비했대요. 껍질 빨아먹을 거예요 껍질 빨아먹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우가 먹을 줄 아네요 아 제대로네 하우는 제대로 아는구나 너 껍질 빨아먹어야 돼 저게 먹다 보면 양이 흥분이 많아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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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먹을 걸? 하우 아빠도 하우 하우 아빠 줄까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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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회복에요 예복에요 어 뭐야 뭔데 뭔데 왠회복에요 아 양계 쉬다가 볼까요 세이 호 자 입맛도 너무 구수해 한 입 딱 먹어봐 어때? 맛있다 맛있지 할머니들이 양갱 되게 좋아해 이거? 응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첫 디저트가 아마 거의 이게 몇 년도에 나왔나 보다 왜 너 거기다가? 왜 왜 왜 다 먹지 왜 아우 안 먹으라고 왜 안 먹어 질렸어? 허야 왜 안 먹어 양갱이 양갱하고 좋아하는 거 양갱하고 좋아해? 아껴 먹고 싶어서 이따 먹을 거야? 응 아빠도 하나 줘 안 돼 아빠도 좋아해 한 입만 먹자 나는 먹자 아무 못 먹고요 아무 좋아하는 건데 아빠도 좋아해 아빠도 줘 알았어 어머나 아빠 줄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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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21 이런 12 그만큼, 알았어. 말로! 엄청 말로! 한 잎만. 너무 웃긴다.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 번 할까요? 봐봐, 이거 봐봐.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총채, 총채. 총채? 총채도 알아? 뭔 일이야. 총채를 어떻게 알아? 재기, 이 이름이 재기. 총, 총채는? 총채는 먼지 터는 거 있어, 총채. 이거는 봐봐. 이렇게 해서 재기를 발로 차는 거야. 봐봐, 봐봐. 봐봐. 맨발이면 아파요. 자존심 상하네. 아빠, 재기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 봐봐. 세 신발 타러 왔어. 그렇지, 또 운동화 신고 와야지, 또. 세베, 형이. 잘하시는데. 오, 잘한다. 교라, 형이 잘한다. 히히히히히. 15. 15. 15. 15. 16. 16. 16. 15. 15. 15. 16. 그럼 나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자존심 상해. 당황스럽게 웃는데? 나 300개씩 찼는데? 신났어. 진 사람이 도리도리로 해주기로 했어. 아 아빠만 이겨. 아빠만 이겨? 한 번 쳐. 한 번 더 잘하나 봐요?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진짜. 3개. 3개 3개. 맨발이다 보니까. 3개는 이기지. 왜 떨고 있었지? 3개 못 해면 반 줘야지. 다 먹었지? 아 잠깐 뭐가. 손으로 가서. 아 뭐야 저게. 나랑 이겼다. 그냥 들고 도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메인 이벤트가 있어. 더 조인 선물. 엄청난 거야? 너무 좋아. 짠짠짠. 눈 커졌어. 아. 우와. 특별한 거 준비했어. 조심해. 너 지금 너무 흥분해 있지? 아 진짜 안 돼. 정말 특별한 거야 이걸. 기대돼. 기대돼요? 그거 나와. 하나. 둘. 셋. 됐다 공. 우와. 이게 뭐냐. 장관이다. 이게 뭐지? 너무 조그란데. 조그란데. 조그란데잖아요. 입맛 다 싫어. 하오를 배워서 아빠가 준비한.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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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흥분. 하오 전의 메인 이벤트. 바로 초대형 초코분수. 우와 초콜릿 잘 먹이네요.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우리 하오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초콜릿. 하오가. 먹어볼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먹을 거야? 껌질이 손가락. 와. 와. 어때? 어. 맛있어요? 아우 신나지? 저 전화 왔다. 어? 저 전화 왔다. 엄마다. 엄마다. 아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하오 왜 이렇게 긴장해? 안 좋아하네? 하오 이거 좋아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또 나이고. 아니 근데.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 하오 생각 많아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사기. 여보세요? 오사기. 잘 놀고 있어요? 어 잘 놀고 있어요? 하오야. 하오 초콜릿 먹고 있어. 하오 초콜릿 먹고 있어. 이게 뭐야 이 정면돌파야? 지금 안 먹고 있잖아. 초콜릿. 당당하게. 무슨 초콜릿 먹고 있어? 초콜릿 문제. 하하하하. 누가 만들어줬어? 아빠가. 하하하하. 이거 먹고 싶었어? 응. 아우 빨리 먹고 싶어. 그래 근데 조금만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알지?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하하하하. 넌 어떻게 해? 인사도 했는데. 용건만 간다니. 하오야. 알았어 그럼 엄마 허락 받았으니까. 초콜릿 뭐 할까? 네. 알았어 기다려. 이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여기다가 초콜릿을 찍어 먹는 거야. 짜라라라라. 그렇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아 예술이지. 아 예술이지.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뭔지 쳐. 아니 마시멜로에 저거를 묻혀놨으면 뭐. 오. 하오 표정 봐요. 땡. 땡. 이게 또 먹는 맛이거든요. 이렇게 막 묻히면서 먹는 거. 그럼요. 온 몸으로 먹어야 돼. 아 귀여워. 아 수염 났다. 수염. 아 귀여워. 잘했다 잘했어. 아 마이 갓. 안 돼. 하지 마. 그래. 큰일이니까. 오 마이 갓. 왕하라고. 아 좋아? 오. 초코 폐까지. 벨라도 보고 맛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유. 천국이 맛있어. 오. 이번엔 토마토 먹네. 1층부터 4층까지 다 찍어. 오. 아 이번엔 토마토. 아, 저게 이번엔 과일은 안 놓고 아, 저게 뭐 어때? 초코맛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뭐 얼굴이, 하우가 이렇게 했잖아, 아빠한테 아빠, 다시 가 아빠, 잘생겼어? 아빠, 잘생겼어? 못 안 놨자, 못 안 놨자 아빠, 이렇게 해도 사랑해줘야지, 아빠가 해줬는데 하우야, 이거 오, 고마워요 엄마 보여주자, 사진 찍어서, 초콜릿 품사 앞에서 하나, 둘, 셋 정말 달달한 하우의 천일이네요 하우야, 이거 하우 천일 선물이야 하우 천일 선물로 좋아하는 카메라 받았구나 이건 사이브 기차 이건 엄청 돼 맞아, 엄청 길어 이야, 하우야 하우의 첫 출사 장소는 옛날 기차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인데요 와, 근데 날씨까지 완벽하네요 이젠 버틸 수 없다고 아, 노래 아, 노래 기억의 습작인가요? 아우, 노래 좋다, 완벽하다 왠지 저 철길만 있으면 옛날 사람이 된다? 하우야, 이거는, 이 장면은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잡고 철길을 걸었었어, 이렇게 첫사랑 하우의 첫사랑은 누구? 엄마 엄마예요, 하우의 첫사랑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첫사랑은 엄마지 갑자기 떨어졌어? 풋풋한 사랑했어, 아빠랑 엄마랑 아, 첫사랑 그래 하우야, 아빠도 한 장 찍어줘 여기서 찍어줘, 아빠 아빠, 철길에서 하나 찍어줘 아빠 한 번 찍어줘 아니, 그럼 우리 하우의 첫 출산은 아빠 사진인 거예요, 작품이? 뚜껑 어휴, 어머나 어머, 잘 찍었다 어머나 왜? 봤어, 뭐 봤어? 아, 공원 산책 중인 강아지들 얘가 새우고 얘가 깡이에요, 새우깡 아, 이쁘다 아, 간식 줘 보래? 하우가 강아지들한테 처음 간식 주는 거래요 간식 배불러? 배불러? 배부르대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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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찍어, 작가님, 작가님, 그렇지? 역시 작가님 느낌 있게 찍었어 이걸 보르차 해가지고 하우랑 같이 우려먹자 안 되죠? 티타임 좋죠? 이제 이렇게 넣어봐 그렇지, 이렇게 넣어놓자 우리 이제 열만 세보자 열 세면 우려진대 하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아, 이 정도만 하우한테 너무 쉽죠 열 원 트윗 트윗 늦어버린 아침에는 걸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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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해주면 알마 넷 둘 둘 둘 둘 머리 아픈 일에 빠져 있을 때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아니, 왜 그걸 안 해 완전 흰색 지우예요 숫자 세고 노래하고 랩하는 동안 보리차가 우려졌어 봐봐, 색깔이 우려졌지? 우난 되네 아빠, 먹어볼까? 자 어때요? 우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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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먹을 줄 아는구나 버리차를 하우야, 천일 동안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우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우야 네 잘 자를게요 네, 잘 자라줘요 네, 잘 자라줘요 하우야, 오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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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넣어줘, 이메 어머 아까 하우가 찍은 사진데 이 나와본 거예요? 응 사진 나왔습니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우가 사진 잘 찍었나 못 찍었나 한번 볼까? 하우야, 창피해 아까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사진이 아니잖아 잘 나왔어 천일의 기념사진 그럼 하우가 나중에 아빠 나이가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땡 하우 사진 야, 그러지 마 아니, 하우가 훨씬 예쁠 거예요 야, 희망을 줘야지 여기밖에 안 나왔는데? 이건, 이게 옆모습만 있고 아, 부위별로 찍었어? 오른쪽 팔 야, 근데 하우야, 근데 이거 다 얼굴이 제대로 나온 게 없는데? 울어요 울어? 너무 가까이에서 찍어서 음 음 응 아, 처음 출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해? 하우야, 뭐해? 두 개를 붙여? 오오오, 진짜 됐어, 진짜 됐어 봐봐 오, 깜짝 같아, 지금 깜짝 같아 오, 진짜 됐어요 뭐야? 어머 어머 설마 이거 의도하고? 그리고 아빠 뭐 저렇게 퍼즈처럼 맞추는 거에요? 잘 읽을려면 오, 소름도다 이건 뭐야? 어휴, 풍경을 삽은 거야? 대박 진짜 사진에 이었더니 게리 아빠가 됐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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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야, 아빠가 사진을 잘 간직할게 너무 고마워 아빠랑 또 출사 갈 거예요? 멋지다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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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